순서가 뭔가 중요하네? 올바른 순서대로 해야된다는 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아니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이상하잖아! 아니 나 어떻게 맞췄지? 현실에선 멍청했지만 이 세계에선 천재?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최근에 제가 했었던 반반플레이 팬게임?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진 쿠키맨이라고 합니다 과연 반반 느낌이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요즘 해외에서 핫한 게임이라고 해요 사실 요즘이라고 하기에는 1주일 전에 핫했지만 제가 조금 정보가 늦었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게임 오! 느낌 있다! 와! 느낌 있네! 약간 반반 못생긴 버전 같은데? 컨셉 지대로인데? 컨셉은 되게 좋다 뛰는 키 있고요 왠지 얘가 따라와서 날 죽일 것 같은 느낌인데? 그쵸? 논다! 함께 친구들과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 얼굴로 그렇게 말하면 너무 무서운거 아니야? 스노우맨 게임을 사는 것은 나를 혼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게임 잘하는거 아니야! 안 살거에요! 어? 사야되는건가?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왜이렇게 진동해! 뭐야 왜이렇게 얘만 정상적인가봐 아 얘 왜 움직일 것처럼 생김? 어? 아 로봇 컨트롤 컨트롤 어떻게 하는거지? 아 로봇 키가 필요하구나 아 깜짝아! 아 내가 이렇게 부르는거구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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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너무 무서워 야 너무 무서워 야 이거 좀 열어줘 아아 예 오케이 잘했스! 누구세요? 저 생긴게 왜 저렇게 생겼냐? 어? 아 잠깐만 아까 여기 있던 애 아니야? 어? 어? 어 약간 느낌이 반반이랑 파피 플레이 타임 섞인듯한 느낌? 어디로 가는거야? 야 일로와 혼자있으면 무서우니까 일로와 아 얘 어차피 얘가 있어야 되는구나 어? 뭔가 이어져있어 빨간줄로 얘한테 명령해놓고 이 빨간줄을 따라가면? 어? 이게 나문데? 된건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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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이 완전 삥쿠빙쿠하다 아아... 불길한데요 벌써? 야 여긴 문이 안열리잖아 뭐지? 내가 뭐해야되는거지? 응? 순서가 뭔가 중요하네? 올바른 순서대로 해야된다는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아니 이거 내가 알고있는게 더 이상하잖아 어? 아니 나 어떻게 맞췄지? 현실에선 멍청했지만 이 세계에선 천재? 음 잠시만요 야 이건 안죽을 수가 없는... 아니 저거 어떻게 살아나마 야 너 혼자 도망가면 어떻게 임마 야 너 진짜 너... 나 너무 실망이야 지금? 으흠 같이가 제발 애야 아니 여기가 원래 이렇게 빨랐니? 버튼 눌러! 아악 아이씨 일단 너 일로와 방금 그 싸가지 없는 행동 뭐지? 아니 너무 화가 나네 같이 빠트릴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을까? 나 이제 버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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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전에다 오기전에다다! 아! 씨 어떻게온거야? 아 아아아아아아아악 중말 어라? 혹시 우리 죽니? 아 자 이렇게 티저네요 야 근데 잘 만들었다 로봇 조금 띄꺼워서 그렇지 근데 이게 너무 반반과 프레디를 너무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 컨셉 자체는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게임 모쉬의 부엌 뭔가 얘가 이름이 모쉬인가봐요 빨리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부엌 청소를 빠르게 오늘 밤까지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 근처에 자동차 키를 발견하면 나에게 갖다줘 그거 없이 이 부엌을 나갈 수는 없으니까 청소하면서 열쇠를 찾으라는 거죠 근데 나 무슨 나 혹시 다리가 4개야? 왜 이렇게 다그닥거려 얘? 또 누구세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으세요? 나갈래요 아 말 걸어야 되나? 안녕 모쉬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아 저희는 요리 관련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고 요즘 아이들이 무시라는 소름끼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시야 말을 해보라는데? 아니 무시랑 내가 어떻게 말해 괴물이라며 이런 캐릭터로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나봐 아 여기가 그런 곳이구나 모쉬라는 애가 진짜 있는 애네? 안녕 모쉬? 할 말이 있어 우리 대표님이 당신을 퇴직시키고 주방 브랜드를 다른 캐릭터로 바꾸기로 했다네? 이게 내 뜻은 또 아니니까 나는 말 딴 직원인데 나한테 화내는 것도 이상하지 않겠지? 아 이런 거 왜 나한테 말하래 어 기분 나쁠 건 알지만 어 여기서 좀 기다려줘 도착할게 음 아 왜 나한테 그래 아 왜 이렇게 화난 거야 뭐야 어 입술 안 집어넣어? 지금 중요한 건 열쇠를 찾아서 쟤 줘야 되거든요 여기 청소도 하고 아니 열쇠 있는 거 맞아? 아니 그렇게 찾는 척만 하니까 못 찾지 어 방금 내가 뭐 먹은거지? 어 얘 어디갔어 뭐야 일단 뭐 찾아봐야겠네 찾다가 없으면 베로니카한테 말해야겠다 일단 기분이 상당히 나빠 보이던데 괜찮은 거겠지? 대표님 얘가 사라졌는데 안 보여요 모씨 사라졌어요 선물? 걔가 좋아하는 선물? 어 뭐야 어라? 정전이 말이 돼? 대표님 그 지금이라도 다시 모씨를 우리 브랜드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얘는 끝까지 지 열쇠만 찾고 있네 일단 이쪽이 이거 이쪽 끝에 발전기 있긴 했거든요 음 됐다 됐으 모씨 사라졌다고 그냥 말해야겠다 아까 말 안했나 보다 이게 어디갔대? 사라졌네 대표님 모씨가 사... 네? 일단 여기서 나가야돼 잠깐만 아니 내 탓하지마 나는 모르잖아 이거 난 나는 권한이 없다니까? 아 큰일 잠깐만 아까 빠루가 예방에 있었잖아 그치 그 빠루 가지고 와야돼 갑자기 춤춘다고? 아 뭐야 아니 기분이 좋은거야 나쁜거야 둘 중 하나만 해 아 나 스테미노 아 스테미노 아아 세이브 안해주는 중 아 스테미노 아 스테미노 너무 애매한데? 아 스테미노 아 스테미노 아 스테미노 아 스테미노 아 스테미노 너무 애매한데? 아 또 춤추어져 아 또 춤추네 아 또 춤추네 화장실 간다 오케이 지금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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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자아아아아아 아 무시가 사라지는 일이 미쳤다 아 무시가 사라지는 일이 미쳤다 아 무시가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공격적이게 바뀌었대요 해고되자마자 공격적이게 바뀌었네 아 오늘도 뭔가 망게임 특집인 것 같은 느낌인데? 게임을 두개나 했는데 기억이 안남아 재밌겠습니다 무카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이 으우 often 재 проект 으우 переход escuch murdered